14년 1월 전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티칸 리딩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1번부터 40번까지 저희는 part 5의 말미에 와 있어요. 마지막 부분은 매달 강조를 드리지만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태까지 토익에서 자주 다루지 않았던 어휘가 정답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정관념에 빠져서 이건 여태까지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정답이 자주 됐던 거고 이건 한 번도 못 봤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답을 써야지 나는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빼셔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하시면서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D의 선택지를 보면 모두가 ED형이고 앞쪽에 비동사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자, settled 됐다는 것은 정착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placed는 놓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법정용어로는 해결하다, 죄송합니다. 법정용어로는 해결하다의 뜻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로 가시면 cleared가 되어있는데 저거는 뭐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거고요. 네 번째 intended는 의도되어 있다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로 깔린 단어들이 그렇게 아주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자, 해석하시면서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중에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뭇의 일부분으로서 이렇게 되어있고요. 어, 많은 그 커다란, 많은이 아니라 커다란 화분이죠. flower parts라고 하면. 이것이 every major intersection, 자, 주요한 intersection, 교차로 있죠. 교차로의 parts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자, 바로 놓여졌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의심이 들거나 하시면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되겠어요. 무엇의 일부분으로서? 자, community beautification efforts가 되겠어요. 아, 이거는 환경미화의 노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역사회에 대한, 자, 미화입니다. beautification. 네, 그래서, 자, 지역사회 미화를 위한 노력이 되겠죠. 자, 노력의 일부로서 어, 화분들이 어떻게 되어있다? intersection에, 자, 뭐, 배치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맞기 때문에 자,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환경미화의 일부분으로서 커다란 화분들이 치워졌다라고 한다면 전치사는 A시 아니라 From이 오는 게 맞죠. 어디어디로부터 치워졌습니다. 자, 왜? 커다란 화분들이 지저분해 보이니까 뭐, intersection으로부터 치워졌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전치사 From이 와야 되니까 자, C번은 적절치가 않겠어요. 됐나요? 32번 자, 32번은 ABCD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동사인 것은 분명히 맞고 후는 지금 앞쪽에 있는 executives를 소식하겠죠. 일단 executives가 복수이기 때문에 자, 중복 생략된 주어가 복수다라고 한다면 여기 단수동사는 안 되겠죠. 단수동사 보여요? 안 보입니다. 따라서 수의 일치의 차원 그러니까 수의 일치의 레벨에서는 오답을 소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테로 가는데요. involve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포함시키다 연루시키다 이 되시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없다는 건 수동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BPP가 아닌 거 지우세요. 지우고, 지우고 또 B 플러스 ING니까 수동태 아니죠. 하, 이 문제도 주셨네요. 동사의 수태시대를 따지는 문제는 자, 매 회마다 세 문항에서 많으면 여섯 문항까지 출제가 되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 D번으로 정했고요. 해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Mathers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Scheduled to Interview, 인터뷰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면접하는 것인가요? 중역들인데요. 그 중역들이 어떤 중역들이에요? 포함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Negotiating the Major Merger. 그래서 주요한 합병 되겠습니다. 회사의 합병을 협상하는 데 포함 연루가 되어져 있었던 중역들을 면접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돼 있다. 그 사람들과 면담하도록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내용 이해까지 다 알차게 되셨죠? 자, 그러시면 마무리 짓고 다음 문제 갑니다. 33번은 ABCD의 명사가 모두가 다 명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ABCD의 선택지가 다 명사로 구성돼 있어요. form이라고 하는 건 양식의 뜻이죠. 물론 동사로는 뭐뭐를 형성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lare라고 하는 단어는 여태까지 토익에서 거의 다룬 바가 없었던 그런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재능과 재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오늘 강의에 모두에서 여러분께 드렸던 그런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토익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학생들은 아유, Flare가 여태까지 토익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는데 내가 토익 5, 6를 한 100세트 풀어봤어. 한 번도 안 나왔어. 자, 30번째의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버리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네 번째 Outfit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옷의 뜻이에요. 옷. 알겠죠? 의복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Offer는 당연히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제공, 제안 정도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Combination은 조합이잖아요. 무엇과 무엇의 조합입니까? 바로 Reasonable Prices. 그러니까 합리적 가격이죠. 합리적 가격이란 건 뭐예요? 고객 입장에서. 싼 값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싼 것. 그 다음에 이 빈칸. 이것의 조합이에요. 자, 이 조합이 어떻게 됩니까? 자, 바로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에 바로 Has Earn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4 이하는 잠시 여러분들 뒤에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그 사람에게 뭘 가져다 주었죠? 니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니치라고 하는 단어는 전문용어이긴 한데 여러분들 니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시장에서 니치를 찾는다라고 하면 틈새를 말하는 거예요. 니치 마켓이라고 하면 틈새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Earn이라고 하는 단어는 돈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벌어다 주다이지만 일반적으로 돈과 관련되지 않았을 때는 가져다 주다의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뭘 가져다 주었어요? 니치요. 어디에 있는 니치입니까? Interior Design Community in Charleston. Charleston이라고 하는 도시에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가 있겠죠? 그죠?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 업계 안에서 업계 안에 자, 그런 틈새 시장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컴비네이션인데요. 무엇과 무엇의 컴비네이션이었을까요? 바로 가격하고요. 자, 두 번째는 4EA에 대한 블랭크입니다. 자, 4EA가 없이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오겠군요. 4EA를 보시면 Unconventional. 자, Conventional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의 뜻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이지 않은 획일적이지 않은 디자인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자,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겠죠? 가격과 함께 4EA에 대한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비전통적 디자인에 대한 능력 이 조합이 이 두 가지의 조합이 자, 바로 그 사람에게 니치를 가져다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문제 자체에 대한 해석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보시면 자, 뭐 충분히 해석 잘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Flair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에 대한 재능이라고 했을 때 전치사 4를 취한다는 것도 한꺼번에 알아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Flair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이후에도 토익의 정답으로 출제가 돼 본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나왔던 단어예요. 그런데 자, 토익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가 한 번 나왔던 단어가 뭐 주기적으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출제돼서 정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Flair라고 하는 단어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와 자, 같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재능과 가격의 조합이 아, 니치를 가져다 주었구나 라고 하는 문장 내용까지 자, 정리를 하면서 33번 문제도 마무리 짓습니다. 34번은 일단 품사가 다르죠.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following, our following이 동사고 자, 그 다음에 guidelines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이 뒤에 나와야 되는 거는 부사잖아요. 맞죠? 형용사부터 일단 지우세요. 그러면 most냐 more냐인데 아니, then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비교급으로 써야죠. 됐죠? 그래서 134번의 정답은 자,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이 문제는 자, 지금 30번 때의 난이도 있는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숨통을 틀어주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빨리 풀고 여러분들이 135번으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넘어가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히 비교급 두 개 갖다 놓고 막 헤매지 말고 자, 비교급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자리가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 것이냐를 먼저 따지시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해 볼게요. 이 이후에 뭐 했어요? 최근에 infraction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infraction이라고 하는 건 위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규정 따위의 위반이죠. 그래서 이 단어도 여러분들 자, 별표 하나 드릴 테니까 외워 두시고요. 규정의 위반입니다. 그 규정은 뭐와 관련된 규정이에요? 음식 안전 식품 안전이죠. 식품 안전 관련된 규정의 위반 이후에 자, 이곳의 요리사들이죠. 자, 그러니까 주방장들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더 조심스럽게 따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 평상시보다도 됐어요? 그리고 even이라고 하는 단어도 정답의 단서인데 자, even이 평상시에는 뭐 뭐 조차도의 뜻이지만 비교급 앞에 쓰면 무슨 뜻? 훨씬의 뜻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35번 ABCD는 모두 명사이고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어휘 문제네요. 디테일은 동사명사 동일형이긴 한데요. 동사로는 뭐뭐를 자세하게 설명하다. 명사로는 세부사항이죠. Impressions는 인상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ncentives는 이미 얘기했지만 장려책.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성과급 이 정도의 의미고요. Trait는 특성, 특색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도 여러분들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토익에서 간간히 보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30번 때에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도대체 제공이 되었을까? 바로 쇼핑객들에게 쇼핑객들에게 뭐가 제공됐을까요? 세부사항들이 제공됐을까요? 인센티브가 제공됐을까요? 자, 후이아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참석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회사의 이 점포의 Grand Opening 대개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대개장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죠? 뭔가 좀 좋은 게 뭔가 제공됐을 거 아니에요. 맞죠? 안 그러면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단지 세부사항들이 제공되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려책이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 Grand Opening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Opening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개업이죠. 그냥 점포를 오픈하는 건 개업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개업을 해도 이 점포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오프닝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Grand Opening이라고 하는 걸 해요. 우리말로는 대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점포에 대한 인지도가 생긴 이후에 다시 한번 Grand Opening을 해서 자, 고객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세일도 많이 하고 이런 행사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 그 어떤 한 지역에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는 자, 그런 이벤트를 우리는 Grand Open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Grand Opening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즘에 슬슬슬슬 도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 문 열었을 때만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 고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 Grand Opening이라고 해갖고 대개장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지명도를 가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프닝을 하는 이런 행사들을 우리가 간간히 볼 수가 있다. 이거는 서양의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지금 135번까지 또 다섯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역시 30번 때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는 좀 있네요. 어휘 문제 자체가 자,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자, 몰랐던 어휘들 표현들 잘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자, 우리는 전반부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좀 화면을 좀 바꿨다가 자, 후반부에서 좀 더 프레쉬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잠시 후에 만나요. 자, 마지막 다섯 문항이 남아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되겠죠? 자, 사실은 뭔가를 할 때 중간이 힘든 거죠. 막판이 딱 되면 또 초인적 힘이 또 발휘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이 난이도가 높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좀 초인적 힘을 잘 발휘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문제로 바로 가시죠. 자, 13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upply는 공급하다의 뜻이고 제공해 주다의 뜻이죠. 자, 그런데 명사로 비품의 뜻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Repair도 마찬가지로 동사명사 동일형입니다. Assemble은 동사죠. 원래는 자타 동사가 다 돼서 모이다, 모으다의 뜻인데 현대 영어에서는 부품을 모아서 뭐하죠? 조립하죠? 그래서 조립하다의 뜻까지 있어요. 네 번째 Resume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재개하다 다시 시작하다의 뜻입니다. 자동사로는 다시 시작되다의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불어에서 온 단어로 가게 되면 발음도 Resume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단어는 무슨 뜻이 되나요? 이력서의 뜻도 있죠. 그러니까 스펠이 똑같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고 이 자리는 캔담에 나와있기 때문에 동사로서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휘 문제죠. 역시 뭐 30번 때는 어휘 문제가 많아요. 모든 직원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Normal Work Activity 자 그러니까 업무 활동 있죠. 이것을 뭐뭐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업무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수리하지는 않겠죠. 조립하지도 않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업무 활동을 제공하는 건가? 아니면 업무 활동을 재개하는 건가? 글쎄요. D번 쪽으로 좀 가긴 하는데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조건이 하나 나와요. 일단 어떻게 되면 컴퓨터 기술자들이 고칩니다. 뭐를? 소프트웨어 문제를 하 일단 고치기만 하면 업무를 어떻게 해요? 재개할 수 있겠죠. Resume이 답입니다. 이해되셨죠? Resume은 특히 여러분들 그 Part 7에도 굉장히 잘 등장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어요. 역시 30번 때로 오니까 정답으로 사용된 어휘들의 수준도 조금 올라가네요. 자, 37번 Reside 부터 시작해서 Residence까지 아, 조금 이제 한숨 쉬어갈 수 있는 구조 혹은 어형의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Reside는 어디어디에 살다의 자동사고요. 자, 그 다음에 Residence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민의 그런 뜻이죠. 예, 그리고 Residence는 주거 혹은 사는 곳 집의 뜻이 주택의 뜻이 있어요. Residential은 뭐 주거용의 뭐 주거의 그런 뜻이죠. Residential Area 이렇게 얘기하면 주거 그러시면 여기에는 이제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투어가 나와있고 투어는 견학하고 여행하는 것이니까 자, 뒤에는 사람이 나오면 안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주거지역을 자, 견학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건 뭐 명사 두 개 중에 답을 쓰는데 사람 명사는 아니니까 자, 지금 D번에다 답을 쓰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이 문제는 잠깐 쉬어가는 문제였으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When you get a notification 당신이 통지를 받습니다. 어떤 통지입니까? 통지의 내용 Perspective Buyer Perspective는 잠재적인 그런 뜻이니까 잠재고객이 되겠습니다. 잠재구매자가 되겠습니다. 잠재구매자가 원합니다. 뭐하기를? 당신의 집이죠. 당신의 집을 견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학이라는 말도 자,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해야 되죠? 둘러보다의 뜻으로 보셔야겠어요. 됐죠? tour는 꼭 관광하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견학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집을 갖다가 둘러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됐어요? 오케이? 그런 통지를 받았을 때는 확실하게 뭐뭐 해라? Keep it neat and clea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keep은 유지시키다니까 자, 이건 집이겠죠. 당신의 집을 단정하고 정돈된 상태 neat라고 하는 것은 단정한 정돈된 clean은 깨끗한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확실히 유지를 하세요. Be sure to는 지격하면 to, 이하 하는 것을 자, 어떻게? 확실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확실히 뭐뭐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Be sure to bring your cameras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의 카메라를 확실히 갖고 오세요. 잊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잊지 말고 뭐뭐 하세요? 라고 할 때 Don't forget 이것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Be sure to Be sure to 이렇게 여러분들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나중에 스피킹 할 때 이런 것들이 거의 숙달돼서 입에서 쫙 나오게 되면 어우 굉장히 좀 좋은 표현이 되는 것이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잠재적 구매자가 집을 갔다가 둘러보고자 하기를 원한다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는 깨끗하게 치워놔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시면 38번이고요. ABCD는 모두 명사인데요. Occasion은 별표 3개 드릴게요. 이거는 경우의 뜻도 있지만 행사의 뜻 있죠. Birthday, Party 등등등 자, 그런 행사들을 우리가 Occa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Tendency는 경향이고요. Productivity 생산성 Approach는 동사명사 동일형이죠. 접근하다와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Encourage는 장려하는 거니까 뭘 장려해요? 좀 더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어디 있어요? 자, Offers가 여기 나와 있네요. Best Employees Monthly Bonus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최고의 직원들에게 자, 보너스를 갖다가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요동사니까 목적을 두 개 취했죠. 그래서 자, 최고의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자, 뭐가 되겠습니까? 자, 바로 이 회사가 제공을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컴마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찍어주셔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보너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목적이 뭘까요? 좀 더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생산성의 좀 더 높은 수준을 장려하기 위해서 회사가 보너스를 준다가 아, 알맞은 맥락이기 때문에 정답은 138번의 C로 쓰시는 게 맞아요. 자,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시면 3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의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부사로 돼 있고 하일리는 또한 오늘 아까 앞쪽에서 한번 언급을 1강에서 드렸죠. LY가 붙었는데 뜻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하이는 높은 높게 라고 하는 형용사 부사 동일형입니다. 그래서 하일리는 매우의 뜻이 일단 있고요. 자, 두 번째도 알려드려야겠어요. 하도 자주 나오니까. 높은 높게의 뜻으로 쓰일 때는 정말로 높게예요. 자, fly high 이렇게 얘기하면 높게 날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높게의 뜻이죠. 그런데 자, 높은 수준으로 라고 하는 뜻으로 쓸 때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높게가 아니라 높은 수준으로 높이 평가하여 이런 뜻으로 쓸 때는 여러분들이 하일리를 쓰셔야 됩니다. highly educated 그러면 높은 수준으로 교육받은 거고요. highly recommended 그러면 높은 수준으로 추천되고 highly regarded 라고 하면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정답으로 채택이 굉장히 많이 되는 단어니까 하일리는 주의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로 closely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close도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에요. 가까운 가깝게. 자, 그래서 closely는 면밀하게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자세히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indefinitely definitely가 명백하게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indefinitely는 불명확하게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explicit sorry explicit 라고 하는 단어는 명확한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ly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사로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explicitly 라고 하면 명백하게 다른 말로는 뭐예요? clearly 하고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30분대 문제가 되니까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뭐가 답이 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 A, B는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문제에 덤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덤벼봅시다. Replacement Guarantee가 되겠어요. 교체를 해주는 그런 어떤 보장을 해주나 봐요. 교체에 대한 보장입니다. Gem Companies 그러니까 Gem이 보석이거든요. 보석회사의 교환 보증입니다. 교환 보증이 State는 자, 사람이 주어면 진술하다. 사물이 주어면 명시하다 이 뜻이죠. 뭘 명시하고 있어요? Dead I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석을 갖다가 교환해주는 Replacement는 대체하고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자가 있는 걸 교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보장이 자, 뭐라고 자, Dead I아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명시를 하고 있을까요? 높은 수준으로? 아니면 자 면밀하게? 자, 아니면 불명확하게? 아니죠. 자, 바로 명명백백하게 자,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바로 모든 자, Julie 자, 어떻게 되죠? 자, 검사가 돼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자, 우리의 보석 감정사가 되겠죠? 매 6개월마다 그러니까 보석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개런티 자체가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개런티하고 있는지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수식한다 라고 했을 때는 자, D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 문제도 단순한 어휘의 문제였지만 정답으로 자, 지금 사용된 explicitly 라고 하는 단어가 만만치 않은 단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뜻을 모르셨다면 잘 외워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140번입니다. 자, 140번은 ABCD의 선택지가 자, 모두가 다 서로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confined 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한시키다의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의 뜻일 것이고 habitual 이라고 하면 습관적인 그런 의미일 것이고 universal 이라고 하면 뭐 잘 알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 저거는 뭐 그... 일반적인, 그죠? 전우주적인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practical 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의견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이것도 어휘 문제인데 자, 뭘 고려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의 20년 이상의 경험이에요. 자, 업계에서의 경험을 고려해봤을 때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 바로 어떤 초이스일까요? 자, 누구를 위한 회사의 자, New Director of Finance입니다. 자, 재무이사가 되겠어요. 새로운 재무이사 자리를 위한 무슨 초이스일까요? 이 사람이 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굉장히 현실적 초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 아주 알맞은 그런 초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practical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이고 알맞은의 그런 의미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40번의 어휘 문제도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강의 열문항의 해설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5가 이렇게 해서 이제 종료가 됐어요. 자, 뭐 거듭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잔소리하면 구조문법 어휘의 문제를 지금까지 풀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걸 잘 챙겨서 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았던 것들은 다시 한 번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그 과정에서 속도는 자동으로 빨라지는 거니까 너무 속도에 집착하지 마시고 정확성을 기하고 자, 그 다음에 몰랐던 정보들을 점점 채워나가시면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응용되면서 자, 오답을 쉽게 버릴 수 있고 정답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구조문법 어휘의 영역에서 생기는 법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자, 저희는 네 번째 강의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제발! 다섯 번째 강의에서 기상정입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 이제 가사에요. 여러분이